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. 지금 제 나오다.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여기 3년 6개월 동안 소감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김지은 씨한테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? 지사님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다 해. 다 마음이. 지사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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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픔 sein. 테라이브가 정말 좋아요. çev원인 마음이 쉽为什么 드세요. 혜진 사랑과 아 antique와 này. 고등학교 도구들과 같이 왔습니다. 저희 고등학교 도구들은 몇분이나rijk고 있어요? 네 저희 고등학교 도구들과 같이 왔습니다. 4.5 질문을 안 해주셨어요. 그런데 할 말이 없다고 어제 분명히 로크멘트 거라고 말을 했거든요. 하셔도 안 할 거니까 사진은 편하게 찍게 해달라. 오랜 시간 보내고 나와서 살긴데 조금. 그러면 여기 저희가 그냥 막 차에 실리는 것까지만 넘겨붙은 그런 모양 안 보이고 싶어요. 안녕하세요. 저 보시게 meat and then we vsiggs 또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Yani queremos 드ольно을 두지는 씨한테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. 아까 발인 후 어떻게 되세요. . 지사님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지사님 앞으로 어떻게 지내실 건가요? 죄송합니다. 지사님!